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멀티탭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카닉스타노스 일반 멀티탭입니다. 4위는 저렴이 멀티탭으로 저용량 기기들에 쓰기 좋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국내 생산입니다. 4위는 서지오 스위치 개별 멀티탭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멀티탭으로 이 가격의 개별 스위치이고 다양한 길이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3위는 큐브 디자인 고용량 멀티탭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멀티탭으로 4,000와트 고용량 제품이며 디자인 미니멀하고 휴대성 우수한 제품입니다. 2위는 텔로 타워 멀티탭입니다. 타워형 멀티탭으로 업소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이고 충전기 많이 꼽을 수 있으며 안전장치 잘 되어 있습니다. 1위는 고용량 누전차단용 멀티탭입니다. 누전차단기 있는 멀티탭으로 고용량 기기용으로 좋고 디자인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대한민국 제조 상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